요 요 요 요 요 요 uh aconteceu háu 요 요 요 요 요 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저는 오해노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힙통력 장르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슈스케 숨은 히든 히어로 머더 어어 외계어 랩스피트 레이서 머더 어어 핑크 블루 줄무늬 후드 머더 어어 놀림만 봤던 놈이 여기까지왔어 어어 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요 찌라시가 쌓였쟎나 요 왠 만한 며 요 걍 내비두래 요 동의하네 내가 내다 걍 그래 요 어 아이돌 하겠다고 요 불만 많은 악플러들 요 그래 네 말 알았어 근데 설득력이 하나도 아 사형한테 말했어 비웃는 놈들 먹어라 하라고 힙통령의 거 아나요 넌 어떻게 프로듀스 2에 참가하게 됐나요 아 누가 물어본다면 응원해준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온 거겠지 뭐 연철에 따져 벌써 7년이야 폼나 개 같고 나 데뷔할 기분이야 I'm the Korean talk class check 각종 커뮤니티야 내가 일필기야 국미 프로듀서님들 오앤오아 장문복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애써들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워너원 오앤오아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웃사일러 투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프로듀서 워너원에 저희 오앤오아 엔터테인먼트 영수생 장문복이 출연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